양소영 병원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카드 회사 디자인팀에서 일하는 연미정은 팀장의 지속적인 폭언을 견디면서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디자인을 해가면 노골적으로 소리를 내고요. 과도한 수정을 요구하는 건 기본이고 연미정의 옷을 지적하면서 그런 바지는 어디서 사? 바지 끝단이 무거운 여자 간만이라. 패션이나 디자인이나 디테일이 없네. 이런 말을 하기도 하죠.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 보셨나요? 거기 한 장면인데요. 여기서 법적 문제가 되는 장면은 없을까요? 법무협인 숭인 양소영 병원사입니다.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 속의 주인공 연미정은 직장 상사의 지속적인 폭언과 견디기 힘든 대우를 받았죠. 2019년부터 직장 내 괴롭힘 개념을 법률에 규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법을 아시는 분들은 이런 드라마의 내용에 굉장히 의아하셨을 것 같아요.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요. 신고를 하고 또 그렇게 되면 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한다면 그 또한 처벌받게 되어 있죠. 특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서 발생한 질병이 있다면 업무상 질병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례를 조사를 했는데 폭언이나 모욕, 명예훼손 등 상사의 언어폭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35%나 되었다군요. 가장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건데요. 드라마 속처럼 연미정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상사가 행동을 한다면 연미정은 신고를 할 수 있거든요. 만약 정말 드라마 속에서 신고를 했다면 어떤 결론으로 드라마가 흘러갔을지 궁금해지는데요. 드라마적 요소 때문에 작가가 그 부분에 대해서 넘어갔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드라마가 나옴으로 인해서 그러한 직장 상사의 행위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견디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런 문화가 형성된다면 안 될 거여서요. 우리 작가님들 더 열심히 이런 부분은 좀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김민정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하는 당신을 위한 일상의 노동법 알기 유튜브 월간 노동법의 김민정 변호사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우리 김민정 변호사님은 양담소 처음 출연해 주셨잖아요. 반갑습니다. 월간 노동법 유튜브를 운영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매월 최신 노동법 이슈 그리고 우리 일터 속에 노동법 관련 어려움들을 좀 함께 고민하기 위해서 월간 노동법 콘텐츠를 좀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양담소 청취자분들께는 양담소의 노동법 버전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면 아 하고 와닿으실 것 같아요. 네. 사실 양서영 변호사의 상담소를 운영하고 저희가 방송을 계속하면서 다양한 법률 이슈들을 좀 이렇게 채워나갔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우리 김민정 변호사님이 도와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변호사님은 유튜버 말고 또 다른 중요한 일도 맡고 계신다면서요. 소개 좀 해 주시죠. 네. 유튜브 콘텐츠를 울리고도 있지만 사실 저는 현재 강동구 노동권익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터에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 분야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이 바로 노동권익센터인데요. 네. 이제 노동법이라고 부르는 여러 법령 관련한 이슈들을 다루는 노무, 법률상담 뿐만 아니라 EAP라고 해서 요즘 직장인들의 마음건강 관련 심리상담, 노동권 관련 교육 등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직장인의 마음건강 이런 심리상담도 해주는군요.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홍보가 참 많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런 사업들 중에서 김민정 변호사님이 하고 계시는 것이 월간 노동법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법적 갈등의 해결을 위해서 법률 자문도 하고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거를 좀 진행을 하면서 노동법에 대해서 또 이런 갈등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생각보다 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이제 사회에 나오기 전에 많은 교육의 과정에서 노동법이라는 영역이 좀 잘 포함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굉장히 당연한 것들을 놓쳐서 힘들어지는 상황도 자주 만나게 되어서요. 이렇게 이제 노동법에 관한 어떤 상담, 자문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조금 먼저 친숙하게 이야기들을 먼저 알릴 수는 없을까? 이런 고민을 통해서 이 월간 노동법 유튜브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양담소 내용을 통해서 우리 청취자 많은 분들이 노동법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자주 양담소 들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 자세한 얘기 나눠볼게요. 남편은 대리운전을 했습니다. 원래는 작은 광고회사를 다녔는데요. 다니던 회사가 문을 닫게 되었고 일자리를 구하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했지만 재취업 일자리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저와 우리 애들까지 내 식구 생활비에 보태려고 낮에는 물류센터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대리운전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대리운전도 건수가 많지 않아 힘들어했는데요. 최근에는 콜을 받는 핸드폰 어플이 잘 되어 있고 자신은 젊어서 정보도 빨리 찾고 시스템도 잘 안다면서 콜이 많이 들어오는 업체와 계약해서 일하니까 상황이 괜찮은 편이라고 저를 안심시키기도 했죠. 그런데 얼마 전 대리운전 중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빗길에 차가 미끄러져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는데요. 남편은 다리가 부러지고 몸이 상해서 무척 속상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일을 하나 다친 거니까 당연히 치료비를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요. 설상가상으로 산재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걸 그제야 알게 됐습니다. 남편은 재취업까지 잠깐만 일을 하는 거고 핸드폰 앱으로 그때그때 콜을 받는 거라 프리랜서라고 봐서 따로 산재가입을 생각하지 않았다는데요. 치료비가 상당히 나왔고 회복할 때까지 남편은 일을 못하기 때문에 생활비도 걱정이 돼서 솔직히 너무 막막합니다. 정말 이럴 때는 방법이 없는 걸까요? 정리를 좀 해보면 대리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을 해서 사실은 업무 중에 사고가 발생한 건데요. 그래서 치료가 필요하고 당분간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산재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아서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산재 관련해서 상담을 하다 보면 산재 사고가 났을 때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 발생 그 시점에서 산재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 경우에는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이런 오해가 굉장히 많으세요.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서 실비보험에 가입이 되었어야 치료를 받고 실비 청구를 할 수 있는 거고 또 이제 암보험에 들었어야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진단금 향후 치료비 등을 또 청구를 할 수 있지 사실 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으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지 않은 거 아닌가 이런 결론이 자연스럽죠. 네. 그런데 지금 우리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산재보험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이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영세하거나 소규모 내지는 신생사업장 또는 관행적으로 산재 가입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네. 그렇지만 이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면 산재보험에 반드시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산재보험법에서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이렇게 적용 범위를 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산재 가입이 비록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었더라도 본래 가입이 되었어야 하는 것이므로 네.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보험급여 신청을 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 후에 이제 산재 인정이 되면 근로자에게 산재보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가입을 했었어야 하는데 안 한 업체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부담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부담금 징수를 해서라도 산재 가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간접적으로 강제를 하는 건데요. 이 부담금은 어떤가요? 업체가 감당하기에 보험료보다 큰 액수입니까? 이제 보험료 징수법에서는 이 징수금을 산정할 때 실제 재해에 대해서 지급된 어떤 산재보험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이렇게 좀 규정을 하고 시행령에 의해서 각 사안에 따라 좀 기준을 두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이제 보험료보다는 더 큰 액수일 가능성이 높아서 사실 사업주분들도 이 부분을 좀 꼭 기억하셔서 산재 가입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부담금이 많아야 산재에 가입을 할 테니까 부담금 징수가 많은 것이 이제 징벌적 측면이 있는 거고 간접 강제를 하려면 보험료보다 높아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사연으로 돌아와 봤을 때 그러면은 우리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사연자 남편의 경우에 그 업체에서 산재보험에 가입을 안 했더라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대부분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결론으로 해서 산재 신청 절차로 넘어가면 되는데요. 그런데 먼저 설명드린 것처럼 산재보험법의 적용 범위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대리운전을 하는 일이 아까 이제 본인도 프리랜서 정도 생각했다라고 하시는데 대리운전하시는 분들을 근로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그 부분이 정말 딱 쟁점이 되는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리운전이라는 직종이 사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거든요. 이제 근로자하고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이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서 사실 산재보험에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재보험법에서는요. 이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여기에 해당되면 특례적으로 산재보험 가입을 하고 이에 따른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아예 사실은 이제 판단이 굉장히 어려운 경우들이 있으니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해서 또 별도로 산재보험법상 규정을 하고 있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직종도 정하고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이제 대리운전기사 직종인 거죠. 따라서 사연자의 경우 대리운전기사라면 특례적으로 가입이 되기 때문에 산재보상 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되려면 전속성이라고 해서 주로 하나의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논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요건도 충족을 해야 하는데 사연자분께서는 한 업체와 계약해서 일을 한다고 하셔서 이 부분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 네 다행이네요. 이런 부분 잘 주장해서 산재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실 최근에 이렇게 대리운전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플랫폼 노동이라고 해서 이런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내가 근로자인가 아닌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일단 오늘은 김민정 변호사님이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 근로자로 볼 수 있고 산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다음에 한 분은 나오셔야 되겠어요. 이와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 한번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김민정 변호사님 상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서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이무진의 신호등 들려드릴게요. 양서영이었습니다.